이러고 다니면요, 사람들이요. 거지라고 욕해요. 도포며 가슴 대체 왜 이리 성가시게 만들어 놓은 건지. 잘하믄니 속고만 입고 다니시겄네. 그래도 장가들 때꺼젠 제발 멀고만 척하고 다니세요. 그럴 시간에 책이나 앉아도 볼 것이지 무슨. 요새 한양아치들은요, 이 집안보다 외모를 더 많이 봐요. 그걸 니가 어찌하는 것이냐, 평생 혼자인 놈이. 누가 혼자래요? 지도요, 할 거는 다해요. 책 읽기도 아까운 시간에 혼인은 무슨. 왜 아니겄어요, 숨쉬기도 아깝지. 너, 너 까붓나가. 드세요, 공복이 길어지면 대체로 화가 많아지시니까. 오호, 내가 언제 그. 도련님, 그렇게 꺼정 안해도요, 우리 도련님은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실 거구만요. 무슨 소리냐? 난 이미 최고의원인데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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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